게임이 튕겼네 한파만 더 해 솔직히 야 다 랜덤이에요 미치소 이 새끼 왜 모일이랑 같이 있냐 진짜 사나이에 자존심을 건 마지막 3판 2선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이 새끼 솔직히 양심 어디갔냐 진짜 어? 귀신이 미친놈 아니야 이거? 어? 마지막 3판 이선이라고 랜덤 골랐더니만 지는 척 고르고 잡아줬네 와 나 아 오케이 리리고 오셨다? 아 오케이 실력 한번 보자 내가 챔교육 시켜줄게 내가 아 뭐야 왜 안다 공콤보 이게 채배망이 뚱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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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뚱 리디는 뚱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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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뚱 아아? 괜찮아요 빠세잉 얘 진짜 철권 할 줄 모르는 거 아냐? 아 조졌다 아아 개까비 아아 개까비 아아 아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아직 안 끝났어 자 3판 2선이니까 3판 남았어요 아직 자 이제 이기면 돼 아니 나도 할 줄 아는 거 좀 나와라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제발 제발 할 줄 아는 거 제발 제발 레이브 콧보도 기억 안 나는데 얘가 지금 랜덤이라는 그 단어의 뜻을 잘 모르는 거 같아요 지 꼴리는 거를 랜덤이라고 생각하고 있나봐 지 꼴리는 거를 랜덤이라고 생각하고 있나봐 지 꼴리는 거 고르는 거 랜덤인 줄 아나봐 얘 아 아 제발 제발 아아 아앙 기모띵 여 썰고 여도 썰고 여도 썰고 좋아요 좋아요 이거디 이거디 오우씨 으쌰 에잇 어 뭐야 어어씨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흫흫흫 아 으쌰 아 아 오 어 왜 안맞아 오 왔어 아 좋아요 아 이로써 1대1인가 좋아요 좋아요 제발 제발 마지막 할 줄 아는거 하나만 나와라 제발 만약에 노마이진 나오면 정신병자와의 죽음의 죽음의 3선 해서 영상 올릴거야 노마이진 나오면 요시미츠 아 욕을 다음에 콤보 뭔지만 기억나면 할만할거 같은데 정신병자 맞네요 정신없어요 그냥 미친놈이에요 아 이길수도 있지 내가 내가 이길수도 있지 아니 콤보 못알아 여기서 콤보 못알아 비쌋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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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이걸 죽여? 아..CMR 콤보를 모르겠어 야야야 한라운드만 한라운드만 야야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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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새끼! 5,000원이 뭐라고! 개빵치네 진짜 자, 익명의 익명의 유저에게서 제보 영상이 하나 왔거든요 제보 영상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새끼 그냥 대놓고 골랐 대놓고 이 새끼 대놓고 골랐어 씨벨새끼 아니 지 입맛대로 고르는게 무슨 랜덤이야 와 진짜 아니 이정도면 거의 뇌 비우고 하는 수준 아니야? 그냥 생각, 생각이라는게 없는거 아니에요? 살짝 아 개웃기 나 랜덤 개잘 고르는데 아크리카에는 미션 시스템이 없네 아 키키키키키 죄송한데 졸알마세요 어 진짜 죽여버리기 전에 졸알마세요 오랜만에 근데 철권 좀 재밌게 했다 대망이 덕분에 오늘 철권 좀 재밌었네요 아 재현이 덕분에 땀 빼가지고 이게 땀 빼면은 감기 기운 좀 빠지거든요 어 감기 지금 싹 좀 달아난 느낌 저번에 저한테 그런 미션 주신 분이 있었는데 그 과학담에 젖어서 젖은 폴탄 조나 테톨리나 시발 제발 닥치세요 외국인들이 놀라는 나의 빛과 같은 웨이브를 보여주지 제가 잘하거든요 으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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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폴탄 아야 아아 아아 괜찮아요 맞아줄만합니다 별로 안아프죠 이거 아 괜찮아 맞아줄만해 죄송합니다 한번만 한번만 봐주시기를 왜 저게 저게 이기지